안녕하세요 제즈 트럼펫터 브라이언 실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9시 37분이고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딜 가냐면요 오늘은 서울 국립극장에서 HD 펑크트로닉과 함께 콜라보 공연을 합니다 오늘의 공연의 홀타임은 10시 30분이고요 그래서 일찍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일반인들한테는 직장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시간이 아주 빠른 시간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네요 뮤지션들한테 이 시간이면 특히 일요일날 이런 시간이면 정말 이른 시간이죠 오늘 공연은 2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사운드 체크와 리허설을 다 포함한다면 정말 오랜 시간을 공연장에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많이 피로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체력관리를 잘해서 오늘 공연을 잘 끝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공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인가 4시 그 사이쯤 됐던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나왔습니다 많이 그래도 오늘의 공연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오늘의 뮤지션스 라이프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뮤지션스 라이프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연장이네요 오늘 공연의 대표님이신 썬앤아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멋지게 오셨네요 멋지게 오셨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역시 우리의 밴드의 바통들은 일찍 오셨군요 우리 HG 펑크트로닉의 HG 리더님 오셨습니다 김홍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HG 김홍기입니다 HG가 무슨 뜻이죠? HG인가요? 신영화씨의 멘트를 사용하면 한국어 한국의 약자도 되고 중국말로 하면 한국어에 이니셜이 되고 이게 또 글로벌한 밴드네요 저희가 중국도 다녀오고 홍콩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우리 또 유럽도 다녀오지 않았나요? 아우 그렇죠 작년에도 우리 아주 성공적인 유럽도 다녀오지 네네 아주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HG는 사실 저의 약자죠 저의 홍기의 약자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멋진 밴드입니다 고기가 있구나 저기요? 그럼 오빠 예를들어 내가 사랑하는 거 뭐 지금은 드럼 사운드를 작동 중입니다 사운드 체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운드 체크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 조명이 엄청 화려합니다 아 조명이 엄청 화려합니다 다 오셨죠? 네 공연 시절해도 될까요? 네 6분, 7분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together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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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연 시작하고 벌써 네 곡이 끝났고요. 저는 다섯 번째 곡부터 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대기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연주가 좀 힘든 편이에요. 리허설도 좀 많이 했고 어제 컨디션 관리의 문제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남은 곡들을 집중해서 잘 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현지 시간 저녁 8시 40분입니다. 2부 공연의 중반부를 달리고 있고요. 저는 이번 곡에서 또 빠지게 돼서 지금 잠깐 대기실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힘드네요. 오늘 끝나고 있을 뒤풀이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긴 하루 동연이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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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연에 최종적으로 정의 멤버만 남았습니다. 저는 게스트인데 게스트지만 이제 멤버가 되는 걸로 지금이 몇 시죠? 어, 12시 13분이네요. 12시 13분이면 크게 뭐 그런 거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찍 시작을 해서 2회 공연 치부는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또 이건 또 이게 뭐인가요? 이게 또 2시간 쯤 또 왔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거죠? 이제 뭐 또 시작하는 거죠? 지금 한 몇 시간인지? 17시간 깨 있습니다, 지금. 와, 17시간. 뮤지션들은 이렇게 힘든 뮤지션들의 라이브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고 계세요. 뮤지션들의 라이브. 네, 그렇죠. 뮤지션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응원해. 브라이언 유튜브 이름 뭐죠? 저는 그냥 브라이언 씨. 처음 팩 이야기. 그 뮤지션스 라이프라는 섹션으로 뮤지션스 라이프 유튜브 많은 구독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수혜이구나, 수혜이. 일구 수혜, 일구 수혜. 진정한 공연의 모니터링은 이런 회식 자리죠.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직접 또 찍어주셨어요. 이야... 수혜과 짱. 네, 현재 시간 새벽 2시 59분. 거의 3시 다 돼가네요. 아, 이제 뒤풀이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정말 아침부터 정말 긴 시간을 밖에서 있었다가, 음... 아니 뭐... 뒤풀이도 재밌게 하고 맛있게 먹었지만, 그것도 뭐 일종의 그 뮤지션 라이프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멤버들 간에 이렇게 단합도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연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도 서로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래도 내일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음... 조금 푹 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뮤지션의 뮤지션스 라이프죠. 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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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